인문학 오늘은 저희가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출근길 인프나기 구독자가 그렇게 늘지 않아서 구원투수 한 분을 모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진학을 지도하는 분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요즘은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한 무언가를 알려주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침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장인의 선생님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분들을 산업강사 또는 기업교육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물론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혹은 피셜이라고 그러죠. 저의 의견인데 어쨌든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 산업강사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인천작두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강동구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님. 네. 반갑습니다. 소개가 과하십니다. 네. 그렇죠? 닉네임은 아주 무시무시한데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인천작두님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어쨌든 첫 출연이시니까 그렇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기업교육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웬만한 규모가 좀 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조직구성원의 역량개발을 담당하는 HRD 부서라고 하는 게 있죠. 교육부서죠. 그렇죠. 교육부서 쉽게 보면. 그런데 기업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듯 합니다. 첫째는 주로 조직의 어떤 특정 이슈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특히 조직의 어떤 성과 향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실적이 잘 안 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건 이제 실행은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현재 그 구성원들이 추가적인 역량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반강제적인 교육이 소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경영진을 보기에 직원들이 생각처럼 잘 안 움직이고 실적을 못 내. 이럴 때 교육 좀 시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때 딱 출동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 스스로의 어떤 학습과 성취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테마의 교육을 카페테리아처럼 마련해두고 선택하는 경우. 이런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마 있을 텐데. 구성원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개발 욕구에 따라서 필요한 걸 찾아듣게 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부에 사내 강사 활용이 되는 조직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의뢰를 제가 받으면 교육을 이제 수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죠. 사내에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 분을 사내 강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내 강사는 아무래도 아마추어죠. 그렇죠. 일을 하면서 곁다리로 하는 거니까. 내부의 분위기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서 활용 가치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산업교육 강사. 기업 교육 강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뭐 교과서적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밥벌이 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그렇죠. 어쨌든 강의로 밥벌을 먹고 사시는 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강의로 밥벌이를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선생님은. 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래 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봐.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그러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죠. 뭐 친화 관계 아닐까요. 그렇죠. 자위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작두님이 어깨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이랬을 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 네. 동의합니다. 뭐 실력이나 인지도나. 네. 외모는 외모가 좀 빠져서 그렇지 뭐. 말하는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아도. 아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외모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산업강사나 기업교육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는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모르는 분도 많고 이러실 테니 직업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매일 출퇴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잡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매일 출근을 안 해도 되고 강의가 있을 때만 출격을 하나. 네. 제가 워낙 놀기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단점은 없죠. 단점 얘기하면 현실력으로 좀 구린 얘기인데 여기저기서 불러주면 돈은 되는데 놀 시간이 없고. 아 그렇죠. 놀고 있으면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결국 종합적으로는 별로 그죠. 놀 시간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따박따박 월급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를 할 만큼 버는 거다 보니 비정규직 인템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점 같은 게 애로사항 이런 걸 하나 더 하자 보면 구성원의 니즈보다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데 조직의 니즈가 커서 반관계적으로 모아놓고 교육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 구성원 개개인보다는 조직과 경영 측면에서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애로사항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갔으면 하는 방향과 학습자가 바라는 방향이 틀릴 때. 그렇죠. 항상 일치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몇 회 이렇게 반복하고 잦아지다 보면 야 이거 내가 무슨 보따리 장사꾼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혹시 그래도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일을 하시면. 제가 원래 조금 부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작두님은 강의 현장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웃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제가 조금 삐딱하긴 하지만 보람이 왜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정보와 지식의 접근성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매체도 다양하고. 그래서 스스로 의지만 있는 사람이면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떤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상호간에 뭔가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학 상장이라고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님 아시죠? 그분이 즐겨쓰는 말씀 중에 인생도처 유상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석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삶에 가는 곳마다 숨어있는 고수가 있다. 이런 건데 교육하다 보면 제가 주로 주도적으로 강의를 좀 이끌어가기도 하고 퍼실리테이션도 하지만 교육하다 보면 학습자 중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숨어있는 고수. 그렇죠. 강호 무림의 2인 고수가 많다. 2인 기사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한테 직접적인 어떤 대화나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모습만 봐도 한 수 배운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강의를 가셨다가 고수를 만나서 내공을 키워오시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자리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20년 하셨다고 그러는데 20년을 쭉 걸어오셔서 딱 보니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괜히 선택했어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어디에나 누구나 다 삶의 희로애락이 있겠는데 제 작두 별명하고 똑같죠. 인생살이 다 작두 타는 것 같죠. 그렇죠. 대신 저는 놀기 좋아하고 워낙 자유로움을 좋아해서 딱 좀 적당하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족하신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여쭤본 게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입니다. 그렇죠. 제가 두 분께 좀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그 이제 작두님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자유인님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자유인님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었나요? 지난번에는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런 생각은 매일 듭니다. 매일. 평소에 좀 행복하게 사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그렇죠? 살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사가 그래요. 현 시점에서 과거 기록들을 다 새롭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왜 그런 의문이 들었나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만족스러운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공상도 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자발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진 않는데 뭔가를 하게끔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선택을 강요해가지고 뭘 하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팟캐스트도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다보니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는 자기 계획이 없으면 남의 계획에 묻어가는 것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은 혹시 안 되시나요? 아닙니다. 팟캐스트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후보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뭘 권력이라고 제가 한번 갑질을 하면 해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우리 작두님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오륙이 하나 있는데 프랑스 시인, 사상가 이런 사람이에요.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죠. 짧은 얘기입니다.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거 무서운 경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표현에서 생각대로 살지, 사라지지 않을 때 이게 가장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사실 여기 정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시중에 폴 발레리가 했던 얘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폴 브루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좀 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 얘기. 없어. 그래서 드러나면 다 들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강호물이면 2인 기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의문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이상한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몰아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폴 브루제 얘기를 하셨어 제가. 왜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냐라고 한다면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능력?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뭐 딸린 식솔들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주로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고 의문이 들 때는 실제 행위는 어떤 걸 하세요? 그냥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이러시나요? 아니면 이 표현에서 저는 제일 키워드를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원래 그렇게 계획적이고 정제되거나 정돈된 인생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작두 타듯이 그냥 막 사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닉네임이 작두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제가 한 스텝 딱 멈춰요. 이럴 때는 그래서 용기 있게 뭔가 한번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시네요.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선택을 하신다. 뭐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살다 보면 인간 존재가 유한하니까 자기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들 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고 의문이 들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도 인문학적으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되게 좀 관심 갖는 영역의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건 자기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의문을 품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를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존재에 대한 의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존재 또는 실존입니다. 흔히 사람의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보면 항상 어느 순간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 갈림길에 딱 서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을 하게 되죠. 작도님도 기업 조직 생활을 하다가 강사의 길을 갈까 말까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선택한 길을 연결하면 개개인의 인생 역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은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을 딱 하고 나면 자기 선택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까요? 작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단호한 편인데요. 안 돌아 봅니다. 아 안 돌아 봅니다. 예전에 작도님이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도 그런 스타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세 군데 회사에서 했는데 퇴사를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 예예. 그렇죠. 퇴사 사표 내고 그리고 집에 항상 통보하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인생 삽니다. 예예. 그래서 작도시군요. 그렇죠? 미련을 갖지 않고.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뭔가 선택을 하고 나면 안 한 거에 대해서 선택 후회나 뭐 이런 미련 같은 것들을 가지시나요? 저는 근데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반반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미련이 안 남기도 하고 근데 또 때로는 아 미련이 좀 남기도 하고 그렇죠. 그 생각조차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같아요. 어느 날은 그래 잘했어 뭐 이랬다가 어느 날은 아이 괜히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이 두 가지 길을 다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선택을 한 길을 선택을 하고 나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죠? 잠깐 잠깐. 안 물어봐도 훅 들어가도 됩니까? 어 예. 제 둘째 아들이 대학을 딱 입학해서 첫날 학교를 갔더니 제 통장에 등록금이 다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입학 취소를 해서 돈을 달라고 그러고 재수하겠다 한 거예요. 오 그놈 멋진데요? 그리고 입학 그러니까 3월 4일인가 이랬죠? 네. 그렇죠. 고날부로 재수를 했어요. 오 그래요. 멋진데요? 역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어떤 판단 때문에 그랬는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친구는 잘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길을 선택한 친구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아 이게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렇죠. 작두투네. 작두투. 작두주니어. 그렇죠? 작두주니어.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미련이 남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 얘기를 들면 다 공감하실 텐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 여성과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선택을 하죠. 그러고는 미련이 남죠. 괜히 했어요. 부인 아니야 나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숲고 끝에 내린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의 신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남겼죠. 그렇죠? 다들 아실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불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시에서도 보듯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까요? 작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고 그렇죠. 해보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거가 왠지 좋아 보였어. 남의 떡이 커 보였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이유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 다른 길보다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녀가 사귀다가 과거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새로운 애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만족스럽다면 과거 애인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요? 그렇잖아요. 지금 새롭게 만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운 것이죠. 자유는 아닌 것 같아서. 어 그렇죠. 자유님이 지금 만난... 아 지금 만난다. 왜 이러세요 지금. 첫 번째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자르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새로운 애인을 새롭게 선택한 애인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다면 후회와 함께 과거 애인에 대한 미련이 샘솟는 거죠. 그래서 찌질한 일을 하는 거죠. 밤에 술 먹고 전화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는 이유는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물건을 샀 때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애인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는 것도 선택의 결과죠. 그래서 인생의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선택한 것의 만족도의 합계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길을 선택을 할 때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선택,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 선택을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작두님? 결정장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작두님의 둘째 아들이 대학 등록을 포기하는 선택을 아버지도 모르게 딱 내리는 경우는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해도 타인을 의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을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맡기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직업 또는 남들이 그럴싸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선택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느냐 타인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존재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그는 사물과 인간의 존재 방식을 구분했거든요. 존재와 실존이 바로 그겁니다. 존재, 실존 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또 시작하시네요. 존재나 실존이랑 똑같은 말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존재 이러면 있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being입니다. 그냥 놓여진 대로 존재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물의 존재 방식이 주로 이렇습니다. 가령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지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놓아두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마이크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일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뽑아가지고 못 박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이 마이크, 이건 그 순간 마이크가 아니라 망치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물의 존재는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죠. 이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달리 인간의 존재 방식은 실존입니다. 실존이란 영어로는 e-existence 인데요. 오랜만에 발음 괜찮아요. 그죠? 항상 여기를 할 때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을 향해 열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놓여있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밖을 향해 열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뭐 사물은 놓여진 대로 있으니까 그냥 존재고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실존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같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선택은 실존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죠. 결국 누군가가 실존한다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은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경우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만이 실존할 수 있는 거죠. 하이데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만이 실존한다. 이 얘기는 사물은 실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존재, being 하는 거죠. 하이데그는 실존하는 존재인 인간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존재에 대해 이해하려는 존재자.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자기의 존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실존하고 있는 건지를 캐묻고 반성하는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존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작두님 보시기에 제 개인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개인한테는 그렇다면 저는 아주 긍정하는 편입니다. 긍정하는 편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모가 권유하는 대로 학교를 가거나 직장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 대한민국 사회에 부직이수 아닌가요? 결혼하고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작두님 회사를 관둘 때 내가 먼저 사표 써놓고 다시 선택하고 나서 아내한테 통보를 하는데 아내한테 가서 여보 회사 관둘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아내가 그냥 다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다니면 이건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존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그도 실존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실존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임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모나 배우자나 뭐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사람도 많다고 본 거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타인한테 그럴싸하게 보이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하이데그는 실존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이 아니라 사물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그는 이런 상태를 본래적 삶이 아니라 비본래적 삶을 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함으로써 비본래적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건 자유님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일종의 그냥 뭐 책임의 피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견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연세대 종교심리학과 교수인가요? 그분 미국 유학 시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결혼식에 참석을 해보니까 신랑 신부 부모님, 신랑 신부 부모가 신랑 측에서는 신부를 처음 만나는 자리고 신부 측에서도 신랑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여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나한테 허락받아야 될 대상인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두님은 자녀에게 개입을 덜 하시고 자녀를 존재하지 않고 실존하게 하는 환경을 안 들어주시는 아주 좋은 부모 같습니다. 방목한다고 그러죠. 그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해요. 자유방임인지 방목인지 방치인지 이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왜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 모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느냐 하면 하이데그는 그 이유를 존재 면책 때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 같은 거죠. 개인이 자기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택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기의 결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겁니다. 가령 자기가 원하는 일을 두고도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게 되면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논리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의 존재 방식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현명한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전할 수는 있어도 현명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선택은 일단 우선 안전해 보이긴 하죠. 그렇죠. 나중에 또 탓하지 않나요? 주로 탓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남들처럼 좀 부모님 얘기하는 것처럼 살면 남들처럼 엇비슷하게 살 수도 있고 책임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에도 큰 위험이 따릅니다. 뭔가 하면 결정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부담은 들었지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타인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하이데그는 자기의 존재 방식을 타인에게 결정하는 존재자를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의 존재 방식을 타인에게 떠넘기면 약간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사물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본래적 삶이 아니라 비본래적 삶을 사는 걸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택을 포기했지만 그런데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삶은 고스란히 자기 앞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포기했더라도 여전히 자기 앞에 놓인 세계는 자기 거며 자기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도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처럼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 방식이 결정된 사람은 스스로 원치 않았던 인생을 좀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결코 현명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존재 방식을 자신이 좀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데그가 인간만이 실존한다 라고 주장하는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지만 아울러서 우리 모두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 거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이데그는 우리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택에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실존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를 선택할 자유도 주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 다시 말해 실존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갈 모습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자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우리 인간이 존재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제가 실존 권리라고 얘기했죠. 실존의 권리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각자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실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사실 존재, 실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어쨌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과연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실존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자신의 존재 방식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방송 마지막은 한 줄평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 오늘 방송에서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한 줄 요약을 부탁을 드릴 텐데요. 작두님부터 한 줄로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하는 거죠. 네. 선택은 강요하지도 말고 타인에게 위임도 하지 말자. 아. 자기 삶의 선택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지도 말고 자기 삶의 방식을 위임하지도 말자. 아. 좋습니다. 자유인님은요? 네. 저의 한 줄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물이 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자. 아. 그렇죠.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사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인천 작두님.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상시 제 모습을 아시는 분이 이 말을 듣고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호기심 많고 착한 학생이 된 이런 기분이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람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흐릿하게 누구나 이렇게 조금씩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더 깊이 고민하고 정리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의견들을 만나게 되면 더 깊은 성찰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굉장히 그 맑아지는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아. 그런 걸 오늘 여기서 느끼고 아주 한 수 잘 배워갑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호기심이 느껴졌고 그렇죠? 좀 머릿속에 뭔가 있던 게 좀 분명해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죠? 작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학한다는 건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를 통해서 철학하는 방식 이런 걸 좀 배우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작두님 다음에도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이는 주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실존하지 않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하이데그는 인간만이 실존한다면서 사물의 존재 방식을 존재, 인간의 존재 방식을 실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즉 인간만이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또 실존하는 인간은 자기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책임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결국 실존하는 인간은 자기의 존재 방식을 선택할 자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실존의 권리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존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